아 형님, 사실이냐? 왜냐면 너가 돼지니까 명현만 돼지. 띄고 양념국. 감사합니다 형님. 팔아줄 건데 기분 아프냐? 기분 아파? 형님, 다 오셨어요 형님? 아니 오늘 마스터쿡 오픈한 거 오시기로 했잖아요 형님.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형님? 오셨다고요? 어디요? 아 예, 오셨어 형님. 어 그래, 그래. 아 형님, 사실이냐? 어. 잘 지냈어? 야 이 새끼. 너 살 더 쪘냐? 아니 그대로예요 그대로. 에휴 귀여운 새끼. 아니 오랜만에 뵈니까 또 친근감이 있죠 형님. 형이 좀 떼는 거 기분 나쁜 거 아니잖아. 아니 오랜만에. 형이 장난을 좀 하시는 거 장난. 장난이죠? 장난이지. 장난 아니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건데. 장난일 거 아니에요? 장난이지 이건 뭔데? 형이 뭐 너한테 뭐 그런 장난도 못 쳐. 어 왜 그래. 야 이 새끼. 동생이에요 제 동생. 어 아니 미안. 아니 미안해. 이건 좀 쎘어 저 미안해. 반가워서 그랬어. 아 그럼 그래. 기분 나쁜 거 아니잖아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아 들어야지. 여기서 해. 형님 그런데 광고하시는 거 알죠? 어? 제 거 광고 좀 해 줘야 되는 건데. 얘기 들었죠? 아니 못 들었어. 아니 형님 저 명예 맛 맛있다고 광고 해 준다고. 아니 참. 네 광고. 야 형. 야 그래도 형 대한민국 코미디언이다 야. 형 광고비 얼마 안 돼요? 비싼지. 그러니까 광고비 얼마 안 돼요? 주게? 아니 얘기 한번 해봐요. 광고비 얼마 안 돼요? 아니 얼마냐고. 됐어 이 새끼야. 내가 뭐 동생 가게 그거 못 해주냐 인마? 해주면 되지. 아 그죠? 아 그래 그래. 맞아. 가시죠. 그래. 가자. 아 빨리. 아 맛있다. 와 너무 이쁘다. 최정의. 어 좋아서 씨나. 막 뛰어다니게 되네 형. 하하하하. 아니. 아 진짜. 야 우리 끼니까 맛있을 거 없잖아. 아 그럴까요? 야 잘해놨다. 네. 형님 동생이 오픈했는데 좀 진짜 빨리 오시죠 형님. 내가 손을 해버렸어. 알았어 엄마 내가 그래서 왔잖아 내가 뭐. 야 야 나 통 크다. 형님이요? 그래 야 야 나같이 이런 작은 사람들이 더 통이 커. 너 같은 새끼들이 속이 좁을지 시키. 아닌가? 아니 그런 애들이 있다고 너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. 알겠습니다. 아 이거 제 몸 설명이나 해봐. 아 알겠습니다 형님. 형님. 신손도 떨어져 빨리 넣어놔. 빨리 넣어놔. 신손도 넣어놔. 그냥 그냥 주둥이도 설명해. 알았어 빨리 넣어놔. 이거 안 상해. 아니 내가 안 상해. 알았어 알았어. 내가 좀 보고. 일단 저거 내가 찜해놨어. 아 찜한 거예요? 명염만 삼겹살. 명염만 삼겹살. 명염만 배에서 직접 채취했습니다. 뭐 이런. 아 이러면 밥맛 떨어진다. 하여튼. 왜냐면 너가 돼지니까 명염만 돼지. 띄고 양념 부기. 아니. 웃자고 웃자고. 형 이거 사실 거죠? 아니 살 거야 이 새끼야. 내가 살 거니까 이 새끼야. 그래. 알았어 알았어. 내가 이제 마음속에 다 찍어놨어. 아니 형이 이러다 또 안 사실 거 같은데. 말만 하고. 살게 살게. 걱정하지 마. 새끼야 살게. 진짜 살 거야? 아유 살게 새끼야. 걱정하지 마. 오 내가 줘도 환장계좌. 환장계좌 겁나 좋아. 하지 마세요? 나 이거 많이 사 가야지. 이거 제가 유튜브 보면 많이 사. 많이 써. 이거 안에 더 냉각물 있죠? 형 결정했다 이제. 내가 너 괜히 이렇게 손찌검 하냐? 형이 사지도 않는데 너 손찌검 하냐? 왜 기분 나빠? 형 이거 팔아줄 건데. 아이 형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. 팔아줄 건데 기분 나쁘냐? 기분 나빠? 형 팔아줄 거라고. 기분 나쁜 거 아니지? 아니 아니 아니. 나 그럼 안 산다? 아유 아니 아니 아니. 사실 죄송해요 죄송해요. 일단 이거 여기 있는 거 싹 빼. 이거 다. 어떤 거 형님? 돼지갈비랑 여기 있는 거 다. 다 빼라고요? 알겠습니다 형님. 예 알겠습니다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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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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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왜 그렇게야. 됐다 됐다 됐다. 그냥. 오케이. 와. 야 이거 봐. 이것만 하자 그래. 저거 저거 놔두고. 아 이거 놔두고? 아 이거. 아 좋아 형님. 저거 놔두고. 다른 사람도 먹어야 돼 드셔야 되니까. 알겠습니다. 삼겹살. 위에 거 3개. 위에 거 3개. 위에 거 3개. 오케이. 된장찌개 2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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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. 9대찌개 4개. 오케이. 와 이거 어떻게. 어떻게 들고 하시려고 그러지. 감독님 이따 갈 때 들어 드리세요. 같이 저랑 같이. 야 이거. 야 인물 좋아. 야 인물 좋아. 암케 숫케 다 했습니다. 빼 빼. 빼요. 야 이거. 형님 비싼데. 비싼데 형님. 이거. 아. 이거 꺼내고. 야 이거 오늘 매출 여기. 야 다 꺼내 형님 이거. 양념게장. 예예. 힘들어? 아 아닙니다 형님. 이 정도 해야죠. 야 기력이 딸린가 봐. 뭐 이거 조그만 거 땀을 흘려. 아유 씨. 형님 근데 이거 어떻게 다 들어 가시냐고 형님. 야 이거 형님 아는데. 이거 빼고 이제 이거 주려고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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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고 이거 세 개라고. 나 알만한. 형님. 이거 죄송한데 가벼워. 아니 그러니까. 요게 아니고. 이게 뭔 말이야. 아니. 형. 아니 형 왜 그래. 저기 사장님. 나 할 말이잖아. 하. 아. 아 나 진짜. 하. 하. 오케이 오케이. 알겠어요. 알겠어요. 내가 정리하면 되니까. 알겠고. 아 좀 힘들었어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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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유 형님. 이렇게 4개는 살 거 아니에요 그래도. 살. 살지. 아유 미안해.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. 진짜. 아니 형은. 솔직히. 너 뭐 다른 뜻이 아니라. 난 이게 냉장고에 신선도 유지하고. 아 그래. 아유 신선하게 먹어야지. 그러면. 형님. 오셨으니까. 네. 광고라도 하나 해주세요. 그 연평도 무한 리필도 하니까. 그거라도 광고를 하죠. 아 그럼 형님. 형님. 그 아까 주석 보는 데로 오세요 형님. 오. 알았어. 너도 바로 오실 거지. 저는 이거 빨리 치고 갈게요. 오. 알았어. 그래. 개런티 준비하고. 아. 그래. 한번 보자 한번 이따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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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